안녕하세요 초록수민 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신랑이 비오는데 막국수가 땡긴다고 북한산 막국수집에 가서 막국수를 먹고 집에 오는 길에 화원에 잠깐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신기한 처음 보는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화원에 수국도 엄청 많고 아니 꽃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거를 딱 고르니까 신랑이 목마가렛이나 이런거 되게 이쁜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골라오니까 신랑이 되게 웃더라구요 근데 저는 또 이게 빨간게 너무 이쁜거에요 약간 약간 쪽파에 이렇게 꽃이 핀 것 같은데 수술 이렇게 달린 것처럼 어 난 또 이게 왜 이렇게 이쁘지? 이거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게 신월이라는 꽃이래요 아우 예뻐라 전 이쁘더라구요 안 이쁜가요? 너무 이뻐가지고 꽃을 보려고 이렇게 사왔어요 이제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다육식물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번에 레위씨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꽃을 다 보고 분갈이 해주려고 기다렸는데요 이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꽃이 다 이렇게 말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분갈이 빨리 해버리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신월이라는 다육식물이고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구요 이렇게 포기가 여러개가 생겨요 이게 진짜 실하지 않나요? 이렇게 실하게 포기가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번식은 포기나누기 그리고 이렇게 약간 위로 자라잖아요 이렇게 위로 목대가 자라면 여기 요 마디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어주면 또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약간 요술꽃 요술꽃 같은 그런 쪽의 종류라고 하네요 이거 한번 오늘 분갈이 해볼게요 마사토를 아래에다가 좀 깔아주고요 다육이 흙에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이게 실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사왔는데 짜잔 꽃이 너무 이뻐요 이거 흙은 이렇게 그냥 배양토에 심어져 있네요 저는 다육식물이라고 공부해 보니까 다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흙에서도 참 잘 자랐네요 화원에 햇빛이 좋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아요 뿌리가 엄청 실해요 우와 우와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 사가지고 분갈이 하니까 신나네요 다 털어주고 분갈이 해줄게요 짜자잔 와 이거 두 포기네 두 포기 와 두 포기가 더 되는 것 같아 한 포기 이건 큰데 이게 포기나누기니까 요거를 요렇게 잘라주면 되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포기를 요렇게 나누면 또 요 포기를 요렇게 나눠서 심어주면은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분양을 이렇게 포기를 나눠서 분양을 이렇게 개체수를 이렇게 늘리는 거겠죠 포기가 자주 잘 생기네요 보니까 한 포트에서 엄청 포기가 많이 생기네요 요 이제 묵은 데가 약간 힘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말라서 그럼 여기 이제 새 뿌리를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야 얘네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시키는 다육식물과 신월입니다 신월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말렸다가 심어줘야겠네요 보니까 그냥 일반 화해류인 줄 알고 사서 그냥 일반 화해류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 야생화 집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육이네요 제가 다육이를 좋아하나봐요 그대로 분에 옮겨줬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하필이면 영상을 신월 자구 번식 늘리기 영상을 제가 보고 왔어요 요거 잘 이렇게 심어주려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영상에 신월 자구 늘리기가 또 뜨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서 저도 모르게 또 다 이렇게 했네요 못살아 이거를 하루 정도 이렇게 말려야 돼요 그냥 심을 수가 없어요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상처가 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말려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건 그러면 제가 따로따로 심어줘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하루 말렸다가 심어주고요 어떻게 같이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죠?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 이것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짜잔 얘도 잘 크고 있네요 분갈이 하기를 잘 한 거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다 제가 물을 줬으면요 물러서 죽었을 거 같아요 지금 고민했거든요 저번에 다육식물 레위시아 샀다가 꽃을 제가 좀 많이 못보고 꽃대가 말랐어요 꽃대가 꽃을 지금 한 세 송이 보고 꽃대가 아홉 개 올라왔는데 세 송이 딱 보고 나머지 꽃대는 다 말라버려가지고 꽃을 못봐가지고요 음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고민을 했는데 또 너무 이뻐서 오자마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은 뿌리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차피 분갈이를 해줬어야 됐고요 처음처럼 야생화 하원에 갔다 왔거든요 이쁜 것도 많은데 전 이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것도 매력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루 말렸다가 이쁘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쑥스러운 거예요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오늘 비가 와서 손님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어요 내일 올라가니까요 예쁘게 많이 봐주세요 아니 집에서 찍는 거랑 밖에서 찍는 거랑 완전 달라요 부끄러워요 그래도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원 간 김에 한번 조금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